오픈? 널 내 레스토랑의 첫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었거든 영광인데? 잘 어울리네 여기랑 당연하지 누가 준건데 그럼 이제 실력 좀 볼까? 나 왔습니다 언제부터 윤두건 요리가 이렇게 화려해졌나? 최정우라는 사람을 만나고부터? 우리 같이 먹었던 물에 기억나? 그 강렬한 맛을 어떻게 했냐? 내 방식대로 만들어봤어 먹어봐 아... 기가 막힌다 근데... 아직 메뉴 이름을 못 정했어 아... 마이 스윗 디어 마이 스윗 디어 그 강렬한 라이브 하여금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